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가 자신들의 지도자 알 바그다디의 사망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. 또 새로운 지도자가 지명됐다는 사실도 알리면서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.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. 미국이 특수부대의 군사 작전으로 알 바그다디가 자살 폭탄을 터뜨려 숨졌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IS가 그의 사망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. IS는 자신들의 선전 매체를 통해 유력한 후계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대변인 암호하지를도 미군 작전 과정에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. 또 자신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브라임 알쿠라이시가 지명됐다고 밝혔습니다. 알쿠라이시는 얼굴이나 행적 등 구체적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. 알쿠라이시가 IS 내 유력 인물의 다른 이름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. IS는 미국에 자신들의 지도부의 죽음을 즐거워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. IS는 중동에 한정된 조직이 아니며 임무를 계속할 것이라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. 앞서 미국 국방부는 알 바그다디를 겨냥한 군사 작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하지만 알 바그다디가 최후의 순간에 울며 훌쩍였다고 조롱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확인해 주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.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.